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방금 전 이재명 대표가 수사 관련한 긴급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야당 정치 탄압을 비판했고요. 단 1원에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이 끝난 후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을 왜 주냐 이거죠. 이건 정권과 검사가 바뀌니 죄를 주려고 조작가 날조가 판치는 거라고 지적했고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에 대장동 관련 특검을 요청했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민생은 뒷전이고 그저 야당 탄압하려고 대통령했냐 이재명 대표를 응원한다. 민주당과 국민이 다같이 힘을 합해서 맞서야 된다는 여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역으로 제안한 상황인데요. 참고로 김건희 특검과는 별개란 입장도 전했죠. 이유로 신속하게 여당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특검 제안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 라고 실컷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호영 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특검을 거부한 거고요. 이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박제된 상황에 뭐라고 핑계되겠습니까? 대놓고 뻔뻔하게 우기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일방독주, 경제는 빈사직전, 안보는 풍전등화, 정의는 내로남불, 대통령님 이러고도 자화자찬이십니까? 라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셀프 디스의 장인들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이준석 이외로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리까지 나선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 아니냐, 왜 못 받아들이냐, 너도 까고 나도 까고 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 여론조사를 두고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의 여론조사 기관 설립도 비난을 하고 나섰네요. 객관성과 공정성 타령을 하고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국익을 해치는 거라 하고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얘기는 죄다 셀프디스 아닙니까? 이러니 이젠 지지율 폭락도 조작이라고 우기는 거냐, 참 대단하다. 국민들 70% 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런 여론까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라 보고요. 박지원 전 국장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긴다며 종봉머리로 성공한 대통령 없다고 꼬집었던 걸 국민의힘 측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장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탈탈탈듯이 조국 전 장관 탈탈탈듯이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야말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외로도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나서던 가세연이 오히려 후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가세연이 정치인들 대신 소송 자금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선관위에선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탈영하면서 선거 무효소송 청구 명목으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가세연이 후원금을 걷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건 법으로 정한 후원의 지정권자가 아니라 가세연이 공탁금을 모금한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유로 논란이 되자 당시 낙선자들은 가세연 연락을 받았을 당시 정확한 내용을 이해 못했다. 선거에 떨어지고 정신없을 때 대신 소송해준다 하길래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가세연과 가까운 사이였던 김소연씨가 강용석에 속았다. 속죄하는 심정으로 선거 후원금 반환 소송에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9억원이 넘는 선거 후원금을 강용석씨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선언한 거고요. 아주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사랑해요 텔레그램 공개 3일 만에 김재련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2차 가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건의 2차 가해를 막는 건 중요한데 그냥 모든 상황에 2차 가해라는 말을 쓰며 아무런 의견도 질문도 받지 않으려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